자민우 너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? 뭡니까? 느닷없이 이 시간에 들이닥쳐서 확인할 게 있어서 왔어요 아까 나한테 인경이 스케줄 묻는 전화했을 때 차간독 어디 있었어요? 어디 있긴요 이 사무실에 있었죠? 사무실에 쭉 있었다고? 네 내일 인터뷰 얘기하느라 남대표님과 같이 있었는데 뭐 문제 있습니까? 남대표랑 같이 있었단 말이지 남대표는 사무실에 있나? 글쎄요 뭐 방금 나갔으니까 본인 사무실에 있겠죠 이제 홍 원장을 앞세워 날 괴롭힐 생각인가? 승준이 어딨어? 우리 승준이 어딨냐고 승준이? 아 니가 몰래 낳은 그 아이? 그 애를 왜 나한테 찾나? 자민우 까부는 것도 적당히 해라 내다 우리 승준이 내놓으라고 아니 그 애를 왜 나한테 와서 찾냐고 너 설마 그 애를 잃어버린 거야?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나 아니 그러게 내가 달래할 때 좋게 내놓지 어디서 애를 잃어버리고 나한테 와서 화풀이야? 넌 하늘이 무섭지도 않니? 내가? 왜? 내가 왜 무서워해야 하는데? 자민우 너 감사합니다.